채민 씨 채민 씨 채민 씨 네 오늘 오늘 몇 시간 잤어요? 어제 약간 비행 aquí 스토리가 있는데요 마크 형이 저 보고 타코를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제가 기다렸거든요? 제가 무려 새벽 2시까지 아! 둘이 밥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결국 안 먹었어? 새벽 2시까지 제가 어떻게든 뜬 눈을 유지하면서 핸드폰을 어떻게든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뻗었대요 자기가 뻗었대요? 진짜 최악이네요 우리가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지금 나가서 밥 먹으러 가는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아주 같은 날은 눈물 차올라 아니 생각보다 추워 아니야 생각보다 더워 나 아까 조심 먹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더라 이야 겨울이다 밥 먹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딴 거 말고 호구가 제일 먹고 싶어 겨울은 호구 런쥔이가 나간다면 호구가 무너진다 일단 와 나 머리가 없어졌어 지금 아 재민씨도 이제 지금 너무 이쁘다 직원이었어 네 저도 지금 컨텐츠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해찬씨 오늘 한방울이 뭐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방울이요? 한방울이 맛있는데 네 오늘은 저희 LCT 드림이 여기가 어디죠 지금? 워싱턴 DC 저희가 이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왔는데요 저희가 또 처음 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멤버 일곱 명이서 다 같이 아주 심플한 브런치를 잠깐 즐기고 브런치 브런치인데 지금 몇 시죠 근데? 브런치가 이제 마크씨 브런치가 무슨 뜻이죠? 아슬아슬해 지금 브런치가 뭐의 줄임말이죠?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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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맞네 지금 브런치 아니 아점 아점 아점이 브런치였어? 브런치 브런치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해장국 먹으러 아 DC에서 해장국 맛있겠네 할머니 그 해장국 전자탕 먹자 전자탕 먹자 근데 우리 일곱 명 해외 와서 투어든 아니든 일곱 명에서 같이 이렇게 콘텐츠 찍는 게 처음 아니야? 야외 나왕 아 그건 아니냐? 아니야? 그 일곱 명이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찍었고 아니 다 같이 단체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찍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찍었고 인도네시아에 둘이 없지 않았어 아니 일본에서도 찍었잖아 아니 일본에서도 찍었잖아 맞네 저 왜 들어봤다 그래도 처음 아니어도 미국에서 처음이지 처음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나가서 노는 기회가 얼마 없잖아 미국에서는 처음이야? 그래서 이런 콘텐츠 기회 그래서 콘텐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기회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놀 수 있는 진짜 멋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아니요 아직 좀 더 분량 뽑아야 돼 자 그럼 간단하게 브런치는 어떤 종류가 있죠? 어제부터 토스트 뭐 하찬이가 좋아하는 그냥 뭐 오믈렛 오믈렛 좋은데? 베이킨 베이킨 아니 뭐 팬케이크 뭐 다양하죠 팬케이크 근데 솔직히 이거는 스크램드 버퍼요 저는 좋지 않아요 브런치는 그냥 시간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쵸 시간대도 시간대지만 그냥 누구랑 먹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언제 먹냐가 중요한거지 브런치는 맞아요 아니지 그냥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해 그런가? 그냥 브런치라고 하면 브런치라고 하는거야 그냥 아니 브런치는 이것도 틀이야 하루 두 끼만 먹으면 그 첫 끼가 브런치야 진짜? 왜냐면 세 끼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만약에 두 끼만 먹어 두 끼만 먹어 그럼 첫 끼가 브런치 농담이야 진짜? 맞잖아 그쵸?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콜이 씨 브런치가 브레이퍼스 지금 벌써 허거 먹고 싶어요 브런치랑 합친거야 어 너는 아침에 정의가 뭐야 나는 가봤어 저 제육볶음 책 읽어? 아니 열심히 봤는데 와인이었어 나 이거 먹을래 나 슈림프 패슨 앤 랍스터 크림 나도 그걸로 먹을래 오케이 이거 두개랑 나 버터밀크 팬케이크 투물렛 하나 브레드 푸딩 하나 아니언스톡 하나 아니언스톡 하나 나도 아니언스톡 뒤몰났어요 오늘 마크요 프렌치 토스트 하면 그냥 토스트야 아니지 좀 더 달아 달아 너네 다 골랐어? 다 골랐어? 다 골랐어 나 골랐어 맥주가 맛있어 보이긴 해 나랑 먹을래? 자, 다음주에 커피버터 깜짝이야 아니언스톡 아니언스톡 스킬리스 스크람들 크랩 그날 두개 시켰 떡 그리고 스리폰 그냥 두개 시켰 떡 그리고 스리폰 펫트 치니 하나 시키고 하나 약간 좀 다른데 비슷한 거 하나 시킬게 베이컨, 햄, 사시 다 필요 없어? 베이컨, 햄, 사시 다 필요 없어? 베이컨, 베이컨 한 번 먹어봐 베이컨? 내가 막 그냥 먹고 싶으면 시키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형 마음대로 해 그래 푸딩 재민 있어? 뭐 카나는 beer do you have? 여기 있어 근데 많이 시키기는지? enough 모자라면 그때 딱 시킨거야? 3, 3, 3, 2, 3 Of course 우리 너무 어려 보이나봐 And then can I get a one coffee? Hot coffee? Yes Yeah, I would also have a soda so we have coke This one is good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Oh thank you, yes 여기 분위기가 참 귀엽다 분위기가 귀여워 여기 너무 많이 시켰나봐 왜? 많이 배고프다고 어? 그런가? 배고픈 거 같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가격이 양이 많을 거 같은 느낌이네 근데 우린 항상 많이 시키긴 해 여긴 다 하나는 시키는 거 아니야 스마스 미쳤다 우와 우와 빨리 줬어야지 누가 이길 거 같아? 오 오 잘하는데? 누가 이길 거 같아? 나는 그래도 아스날 오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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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쭉 줘야지 나는 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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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마테? 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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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사람? 마테요 형이 마테를 먹어? 난 잠수 못 찍으러 먹어 지금 지금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잡으려고 시킨 거라고? 분위기 잡으려고 아내 시킨 거 아니 형은 마테 먹어? 제발 입술에 거품 묻혀줘 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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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해볼게 시성아 너 지금 도깨비 같아 그냥 이거 넣으면 그냥 라떼 넣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약간 좀 먹을 수 없는 커피가 되지 그냥 약간 조금 라이브 먹을 수 없는 커피? 나 여기서 한 번 넣을까? 형 형 형 형 형 형 좀 분위기를 잡고 먹어봐 형 입술에 묻혀줘 지금 이 얘기 한 세 분 들었어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 뭐 할 거야? 나 바빠 가요대전 해야지 너 가요대전 갈까? 어 나 바빠 가요대전 가야 돼 나 전용기 타고 저기 인천 아레나 갔다 우리 나 집에 있으려고 파이팅 해 나 이번에 너네들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다 진짜? 크리스마스? 야 얘기하지 말지 너 저분이 양말이야? 나 진짜 아니야 근데 보면 보면 알 거야 카라스 양말이야? 아니야 나 아직 우리 나 그거 아직 있다 나 아직 있어 형 형 형 형 형 형 설마 그림 해봐 나 그런 거 없다는 거지? 뭔가 약간 감동받을 것 같아 야 근데 너 진짜 대박이다 언제부터 개벽했던 거야? 11월 말쯤 부터 와 진짜 야 이런 거 없다 분발하자 진짜야 분발해 아니야 원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그렇긴 해 진짜 멋있다 근데 작년에도 그게 작년인가? 어 작년 근데 리더가 뭐 하나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일곱 명 우정 시계라든가 왜 이럴 때만 크게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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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거품이 아니네 지성이? 비어 네 너가 비어? 너도 비어야?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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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컨텐츠는 처음이야? 네 좋아요 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였다 와 지성이의 술 네 네 오빠에 마셨어 예 어때 어때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그 그 왕이 왕 진짜 딱 숙소 왕이 방금 한 interesting family before generations 4대2 JFK부터 조지벌시 대통령 다행이 온다 진짜에요? 여기 anyone enter? Bill Clinton and Hillary Clinton 우리가 교육 시청자에 있는 곳에 사라져있다 Bill Clinton & Hillary Clinton 우리도 여기 앉았잖아 Jimmy Kimmel Jimmy Kimmel 우리 Jimmy Kimmel이 나왔다고 너가 해 그럼 하지 마세요. 많은 퀄리티가,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우리 첫 K-pop인가요? 넌 첫 K-pop인가요? 넌 우리? 네, 정말. 치즈!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왔어요. 정말. 맥주 어때? 맛있는데? 나 되게 먹는 거 맛있어. 나 취한 거 같아. 연준아, 안 돼, 안 돼. 맛있었어? 아직 안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렌치한 요 숲? 이거 스크림블이야. 응. 그냥 가져가. 조심해, 뜨거워, 조심해. 야, 오늘 퀄리티 있는데. 팬케이크. 팬케이크 시킨 사람? 나. 땡큐. 팬케이크가 너무 많아. 팬케이크가 너무 많아. 탈락. 들어오, 들어오, 들어오. 어우, 바지들이 들어왔네. 이거 그냥 접시 치울까? 이거 뭔데? 몰라, 몰라. 너 거 같은데? 이거. 야, 이거 그래, 이거 하나씩 더 시켜서. 근데 하나 더 나와. 아니,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나와. 약간 비슷한 건데. 근데 또. 저게 저거 아니야. 맛있어, 뭐야. 이거 아니야? I love basil. 뭐야, 그거? 바질 파스타. 아, 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카메라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아니, 주인공이 소금이냐고. 야, 근데 여기 뭔가 좋다. 그거 괜찮은데. 음식, 음식 잘하네. 이렇게 따뜻하게. 이름은 철로가 안 나와. 맛있다. 맛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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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게 아닌가? 맛있어. 내가 생각한 양파 수프랑 되게 다르거든. 어때? 나 솔직히 궁금해. 약간 양파 국 같아. 먹어봐. What is this? 지진이들. Guess it. 맞혀봐요. 감사합니다. 좀 다르긴 하네. 나 양파 수프 안 먹어봐서 놀라. 아, 뭐 해시브라운인 줄 알아. 난 약간. 둑 같은. 어, 되게 끈적. 어, 약간 둑끈. 끈적한. 맛있는데? 근데 진짜. 호텔. 야, 근데 왜 안 뿌려? 내가 왜 이렇게 밥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잘 먹어? 호텔 도식보다 훨씬 맛있다. 이 팬케이크. 이 안에 있는 게 뭐야? 뭐, 나. 내가 하나 도식. 야. 근데 부족하면 이따가 하나 더 시켜서. 아니,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 나도. 좀 더 맛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숟가락으로 국물 뜨고 포크로 건더기 떠먹어야 돼. 파리에서 먹은 어니언스프 진짜 맛있는데. 오달아, 근데 약간 이런 거 처음이지 않냐 우리? 이렇게 같이 뭔가 밥 먹는. 아니, 크리스마스 시즌에 밥 먹는 건 처음이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그런 거? 근데 뭔가.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익숙하지 않아. 되게 행복하다. 명절 같아. 귀엽다. 그래서 자주 없는 거야. 어? 명절이니까. 자주 없는 거야. 아, 진저맛이 좀 많이 하네. 오달아 먹었어. 명절 같다며. 응. 그래서 자주 없는 일이라고. 하하하. 이거 먹을 수 있어? 알겠어, 알겠어. 나 안 먹으려 했는데 맛있네. 다 안 먹으려 했는데 맛있대. 괜찮아? 어. 너무 욕 좀 쟁이야?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싫으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아니, 진짜 괜찮아. 그 바질 파스타에 좀 떠줄 수 있어? 한 입 먹어봐도 돼요? 와, 이거 점도 안 잡히네. 아따. 땡큐. 오. 근데 손길이 엄청 거칠어. 런준이 오늘 좀 느낌 좋다? 순간, 순간 우리 엄마 기분이 알 것 같아. 손길 겁나 거칠어. 미안해. 이제부터 영어로만 대화하게 해볼까? 그럼 말이 없어져. 소리, 아무것도 없어. I just wanna say I love you guys so much. 야, 오늘 저녁에 나랑 한식당 같이 갈 사람? 아, 배불러. 뭐 하나 더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니까. 수신이도 약간 이 자리에 끼고 싶죠. 저는 이런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중간중간에 물어봐주니 확장 공사해 주시면 좋겠어. 근데 원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은 우리 상어에 대한 좀 튀어가지고 맛집 같아 보이세요. 밥을 먹으면서 확장 공사를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We still got one more coming, right? I think it was the chicken, melo, melo. It was this one? Which one? The green one? The green one? 야, 이거였어. 그지 형이 시킨 거 이거였지? 어, 이거였구나. 근데 이게 더 맛있다. 난 너가 시킨 건 줄 알았어. 나 좀 먹어도 되나? 나 좀 더 덜어줘. 나랑 치킨 파ンティ가자. 너 이제 안 먹을 거지? 아, 닭간리살이 좀 아깝긴 한데, 쉽게? 이거 먹어, 여기 놓고 먹어. 헐, 미쳤다. 형, say hi to our end citizens. 누구예요? Bro. 여기다, 여기다. 아기. 몰디브 같다고? 몰디브 같잖아. 아무튼. 잘하고. Johnny Walker. Hello. 워워워워워. 나르는 타이밍. 아니, 나는 반띵하는 줄 알았어. 나 이거 먹어. 형이 이거 다 먹어. 오빠, 오빠 운동해야지. 해야지. 연락할게요. Bye, baby. Bye. Bye. Bye, bye. 좀 자라줄 수 있어? 너는 진짜 소식이다. 소식자다. 지성이가 소식자라고? 지성이 얘 많이 안 먹잖아. 야채 겁나 많이 먹는데? 근데 얘는 군것질을 많이 해. 거의 염소야. 야채는 그냥 한 통을 다 먹어. 차불차불 들어가 있는 거 자기 혼자 다 먹어. 지성아, 그럼 넌 책도 먹을 수 있겠네? 멋있겠네. 아니, 진짜 염... 근데 테킬라는 진짜... 야, 이거 왜 싫었냐. 가위바위보? 원샷 가위바위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이게 몇 도야? 15도. 15도. 여러분, 저건 15도가 아니에요. 시즌 여러분들, 저건 15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도수가 높은 술이니까 항상 조심히 술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찬 씨 뭐라고요? 아, 철로 오면, 철로. 아, 철로 오는데 목 아파서. 아, 그냥 철로 패스, 철로 패스. 6명이서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 이거 원샷.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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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진짜로? 갑자기 술 게임이 됐어. 아니, 진짜 몇 도 간다, 진짜 몇 도? 이거 27도. 아니, 이거 모인 사람이 저런. 아, 이거 37도. 얘가 알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다? 저 술을 그 사람 얼굴을 흥이시고.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무서운데? 참고로 나 이거 마시면 오늘 그냥 기억이 어디서 끝날 것 같아. 모르겠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발. 아, 이겼어. 아쉬워. 아, 나 먹고 싶었는데. 누구야? 제발 이겨줘, 제발. 아, 잠깐만. 둘이야? 야, 이렇게 할까? 아닌 거 같아. 진 사람 왼쪽으로 우정샷 어때? 아, 우정샷인데 애들이 마시기 싫어하니까. 원샷 깔끔하게 가자. 안 내면 진. 제발. 런쥔이 형, 런쥔이 형, 런쥔이 형. 지금 가위바위보 해서 우로 원샷. 아니, 근데 나 안 해. 일단 게임은 게임이니까. 런쥔이 형, 런쥔이 형, 이겨줘, 제발. 아, 나 또 저번처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야, 카메라 잡아 봐. 안 내면 진. 안 내면 진.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둘이. 둘이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제일 안 먹어야 할 둘이. 근데 둘이 재미 없어, 맞아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으악.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형, 형. 맛있게 먹어. 진짜 다행이다. 사진 찍을 수 있겠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솔직히 우정샷 필요해? 야, 우정샷은 맞아. 그래, 둘이 우정샷 3개야. 그리고 우리 우정을 체크해 봐. 아니, 둘이 둘이 하라고. 아, 진짜? 아니야, 일곱 명은 다 해야지. 나는 안 돼. 아, 진짜로? 철로 빼고. 우정이 얼마나 센 만큼 그냥 드리핑인 거야? 야, 혐한데. 과연... 지성아. 빨리 하자. 빨리, 빨리, 빨리. 과연... 지성이의... 마신 거야, 안 마신... 마셨어, 형님. 할 거야, 안 할 거야. 먹어줘? 아, 뭐. 우정이야, 이거. 와, 진짜. 얘 진지해졌어. 우정이래. 아니, 나 솔직히 안 마셔도 돼. 진짜 약간 우정. 이것보다 나머지 세상을 너네를 좋아해. 우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런 매트 하면서. 야, 다 마셨다, 다 마셨어. 냄새가 맞다, 냄새가. 왜 긴장하고 있어, 진짜. 이 정도는 이제 진짜 가볍게 먹을 수 있어. 자, 우리 다음 앨범을 위해서 내가 원샷 할게. 제발, 제발 하지 마. 제발.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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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할 뻔했어. 잘했어, 잘했어. 남겨, 남겨, 남겨. 야. 아이, 저 정도면 그냥 내가 맛인 것보다 더 먹었다. 너무 조금 남았는데? 아이, 그냥 우정 체크해. 아이, 제발. 아, 많이 마셨다, 많이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셨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재민아, 많이 마셨어, 너무 많이 마셨어. 네, 향은 좀. 재민아, 너 추한 거 아니지? 야, 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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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치다. 야, 너는 멤버가 7명에 감사해야 해. 너 방금 저거 혼자 다 먹을 뻔했어. 저희 식사는... 조식 모자를 찍지 않을 거야. 하나 더 시킬까? 아니, 얘네 근데 배불러도 먹는 스타일이어서. 아니야, 얘 배불러 안 보고. 진짜? 야, 우리 다 같이 셀카 찍어서 위버스 하나 올릴까? 그래, 그래, 좋은데. 웬일이야? 내가 필터 감상으로 찍어. 최대한 일로 붙어. 코치는... Q로? Q야? Q. 이 정도면 뭐, 다요. 잘 해봤다. 네, 그럼. 잡ь시다. 잘 먹었다. DC에서 맛있었어. 브런치. Q. 지성아, 잘 먹었어. 야, 감성 있다. 크리스마스 감성 있다. 바로 어릴게요. 어? 호두거자 인형이다 호두가게 인형? 오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찍어? 이게 맞나? 나 이런 게 좋다면 나 이런 게 좋다면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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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너 무심했잖아 너무 심했잖아 쁘게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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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